정현아 네 오늘 오랜만에 데코 키트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 모아데이가 이제 8월 22일이어서 82.2Hz 라디오 컨셉을 하고 왔습니다. 네 라디오부스 같은 곳에서 좀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편하게 좀 신라한 분위기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찍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멤버마다 약간의 컨셉이 있는데 저는 음향감독 컨셉을 삼았습니다. 혈제셋이랑 LP판을 사용해서 같이 촬영을 했는데 역시 소품이 있으니까 확실히 촬영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앨범에 물수제비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게 약간 제 새로운 최애곡이 됐거든요. 그걸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작가? 왜냐하면 뭔가의 시나리오를 짠다는 것 자체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계속 반복되면 보충이 시작되긴 하겠지만 단편적으로 하면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역할은 이제 작가인데 라디오 같은 데 가면 항상 작가님들 뵙잖아요.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원합니다. 모든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셨을 때 한 번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셨을 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음...투바투 한 곡으로요? 두 갓도 와리와리 교환 일기로 하겠습니다 개인 촬영까지 잘했고 남은 촬영도 파이팅해서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민아 펜 이렇게 아 펜이라든지 연필 주고 촬영한 거 좀 하고 PD 같은 느낌으로 촬영을 했어. PD 하겠습니다. 그럼요. Q. 어플링 보은요? 하핑스타 입니다. 기염뻐짝하게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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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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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익사일스럽게 장난치듯이 해달라고 해주셨는데 질문 아니겠습니까? 좀 자연스럽게 잘 해봤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라디오 디제이 역할을 잘 한 것 같네요. 스타일링에 주근깨 같은 걸 추가하기도 했고 귀여움이 사는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컵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이것저것 활용할 게 많아서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위시리스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밝기도 하고 오프닝 곡으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루시아의 기업 제가 오늘 라디오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엔지니어 담당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DJ였답니다. 저랑 카이는 경력직 DJ였는데 엔지니어 님의 사인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였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오프닝 곡은 Back For More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후주 부끄리아 이스트 공간을 먹었고 위주 일요일 다시 만나요 ,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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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다른 것 같고 과거로 돌아가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뱀콕키스트도 우리 모아분들 아는 사람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